반전 됐어요. 자, 닐손준이가 가라졌습니다. 기회입니다. 마무리 들어왔어요. 한 방에 마무리를 짓습니다. 2대기입니다. 닐손준이의 킬 베스트가 나왔습니다. 결국에는 조현택 선수의 첫 번째 골이 정말 컸던 게 안상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배후에 공간이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줬고요. 안재중 선수 들어가서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이에요. 그렇습니다.